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셨잖아요. 수정을 했으면 이게 바로 원격지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헬로월드가 안 바뀌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PC에서 변경한 사항이 올라가야 되죠.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별빛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저희가 봤던 그 명령어들이 있죠. 아까 체크인 그리고 푸시를 해야지 원격지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 커밋을 가서요. 커밋을 하면 로컬 리포스터리 로컬 저장소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커밋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커밋 메시지에는 이렇게 하죠. 크리에이트 그냥 메뉴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커밋이 있고 커밋 앰프시가 있어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리포스터리에만 저장을 하는 거고요. 커밋 앰프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두 번 투 스텝으로 원격 저장소에 올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밋 앰프시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유저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뭐 유저 패스워드 아깝게 저장이 안 됐나 보죠. 다시 기타업 후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서 이 아래에 올라가는 내용이 있고 다 올라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로즈를 하고 실제로 이 메뉴가 올라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시 봐서 보게 되면 여기 SLC 우리가 안 보이던 우리가 로컬에 만들었던 그 메뉴가 보이고 여기 헬로 월드가 보이고 클릭하면 우리의 메뉴가 그냥 올라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죠? 헬로 월드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름을 바꾸는 것은 리팩토리에 가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네임에 가면 헬로 월드 이름을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뉴, 메뉴,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카멜케이스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알파벳을 두 개 붙여서 쓸 수가 있고 클래스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대문자로 시작을 하면서 서로 다른 단어가 시작이 될 때 그때 대문자를 쓰는 그래서 낙다등처럼 울룩불룩하다 해서 카멜케이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름의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니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리네임을 해서 메뉴 매니저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컴인 메시지에 대충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했는지를 하고 다시 컴인 앤 푸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게 너무 귀찮으면 시큐어 스토어에 저장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여러분들 PC면 할 수 있겠죠. 저는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놓을게요. 그래서 클로즈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올라갔는지를 보면 보려면 원래 있는 위치에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SRC 아래에 이름을 봤더니 메뉴 매니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